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매곡동 사저를 매입한 인물이 누구인가를 놓고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된 소식을 보니까 문재인의 사저를 매입한 사람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우선은 문재인의 사저가 팔렸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거래 행태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팔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문재인의 사전 주변 시세를 보면 한평에 150에서 200만원 수준인데 문재인의 사저 같은 경우에는 매각가가 시세 대비 2배가량 비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주변의 공인중개업자들도 매곡동은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면서 문재인의 사저가 팔린 금액을 따져보았을 때 평당 500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주변 시세하고 비교하면 최소한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은 해당 사저를 매도해가지고 한 17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집이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매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 주인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사저의 소유주가 문재인인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말이 나왔으며 또 이 부동산의 거래 과정 역시도 어떤 매매업자를 중간에 끼고 한 것이 아니라 4인간의 거래여가지고 더욱더 수상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이 집을 구매를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왔고 또 우회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은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는 데다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세에 맞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인데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시세보다 2배나 비싸게 이 집을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거기가 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도 아니고 뭔가 호재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시골인데 아무리 대통령 프리미엄이라고 치더라도 상식 밖으로 너무 비싼 가격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문재인 쪽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았었고 그냥 정상적인 거래로 집을 팔았다라고만 이야기하면서 퉁쳤으며 또한 집을 구매한 사람의 신원 보호를 위해서 누가 집을 매입을 했는지도 밝히지 않겠다는 얘기만 반복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의외의 인물이 문재인의 사저를 매입을 했고 보도에 따르면 사저 매입자는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홍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를 매입을 했고 또 지난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까지도 사들인 인물이여가지고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까지 사들인 것을 합치면 3명의 전직 대통령 사저를 한 사람이 지금 전부 다 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경매로 67억 원에 매입을 했고 지난해 7월 달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도 경매로 111억 5천6백만 원의 낙차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하는 분이길래 이렇게 돈이 많은가 봤더니만 홍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도시명 아울렛 매장의 원조격이었던 마리오 아울렛을 개장을 해서 크게 부를 잃은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고 1980년도에 마리오 상사를 창립한 이후에 1983년도에 여성 니트 정장 까르뜨니띠를 런칭한 데 이어가지고 2001년도에 마리오 아울렛을 열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업들을 함께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홍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들의 사저를 구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가가 사저를 매입하고 있는 것인 뿐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라는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홍 회장이 왜 전직 대통령 집을 이렇게 뭐 콜렉션 하듯이 모으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좀 특이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이각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이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중에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집을 사고 있는 것이다 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조금 납득이 안되는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집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의 사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변의 시세보다도 두 배 이상 비싸게 샀는데 아무리 해당 사저가 대통령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도심도 아니고 개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대통령 사저였다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뭐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만한 지역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아무튼 뭐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를 왜 사들이고 있는지는 홍 회장 본인만 알고 있겠지만은 참 옆에서 보고 있기에는 특이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진짜로 저 사저들을 사들이는 진짜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많이 듭니다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취미가 진짜로 묘하다 컬렉션의 취향이 독특하다 사업가 닿게 관심을 집중을 시켜가지고 프리미엄까지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케팅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역시 사업가 닿다 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고 그 외에도 도대체 어떤 연휴와 목적으로 사저들을 사들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명박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게 문재인은 현직 대통령일 때 이 집을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은 것인데 이건 뭐 문제가 안되나?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일 때 그렇게 임기 내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더니 정작 본인은 현직 대통령일 때 부동산으로 이렇게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리면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아무튼 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를 누가 매입을 했는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번 소식으로 어느정도는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내리고 hero님의 책이 여러분의 의견을 잊고 있습니다